안녕하세요. 걸음에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전북 고창의 유명한 절집하면 바로 선운사일 겁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선운산에 폭 안긴 절집입니다. 선운사가 깃든 선운사는 어느 하나 아름답지 않은 계절이 없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실록이 펼쳐집니다. 여름이면 선운천의 짙은 녹음과 울창한 숲이 반겨주고 가을이면 붉은색 꽃무릇이 장관을 이룹니다. 가을 단풍과 겨울 설경까지 선운산은 4개가 아름다운 산입니다. 그중 도소람으로 가는 길은 선운산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인데요. 가는 길에는 이야기가 가득한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장사송, 진흥왕이 수도를 했다 전해지는 진흥굴, 그리고 도소람의 안벽에는 17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마일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선운사에서 도소람까지는 편도 3km 정도입니다. 길도 평탄에서 남녀노소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울창한 숲길을 따라 도착한 도소람 입구, 한편의 높은 절벽 위에는 내온궁이 깃들어 있고, 그 절벽의 면에는 거대한 마일불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동부람지 마엘의 좌상인데요. 이 마일불은 인상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눈은 가늘고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습니다. 입도 뾰로통한 것처럼 두툼한데요. 이 마일불의 가슴에는 사각형의 구멍 흔적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신기한 비결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내려왔는데요. 1890년, 전라감사 이서구가 이곳을 열어 비결을 꺼내려 하자 갑자기 천둥소리가 들리며 다시 넣어 봉했다고 합니다. 그 뒤 동학교도들 사이에 세상을 바꿀 비결이 적혀 있다고 소문이 돌아 동학교도 송화중이 꺼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도서람까지 왔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천마봉으로 오르는 길에 굽어보는 선운상과 도서람의 풍광입니다. 마일불에서 10분 정도 오르면 화산작용으로 형성된 암석들이 거대한 수직 암벽을 이루고 있는 선운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게 되는데요. 선운산의 도솔계곡 1호는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경을 보고 나면 명승으로 지정된 이유를 절로 알게 될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선운사뿐 아니라 선운산을 올라가 보고 싶은 요즘입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